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2021년까지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에 8조 원을 투입합니다. GTX-B 노선과 고양선, 하남성 등이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는데요. 이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이 발표돼 이후에 인근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시작하는 GTX-B 노선은 서울역을 거쳐서 경기 마석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까지는 27분, 마석역까지는 5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고양선은 서울 은평구 세절력에서 고양시청까지, 그리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하남선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경기도 하남시까지 연결됩니다. 부동산에서 철도 호재를 놓칠 수 없는 만큼 또 이 인근 지역들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또 경매에 관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시청자와 함께하는 부동산 중에서 NPL 투자 파헤치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채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텐데요. 대출 이자를 잘 납부하면 문제가 없지만 원금이나 이자 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채권을 부실 채권, 즉 NPL로 분류해 경매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NPL을 썩은 사과로 비유하는데요.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들어있으면 다른 잘 익은 사과에도 해를 미치듯 NPL, 부실 채권의 비율이 높아지면 다른 채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를 포대에 담아 싼 값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내려온 부실 채권 중에서 숨은 보석을 찾는 것이 NPL 부실 채권 투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PL은 불황을 먹고 크는 시장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경기 불황으로 NPL이 늘어나고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와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투자자들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NPL은 불황기에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이런 부실 채권, NPL의 개념에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와 함께하는 NPL 투자 넷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맞이했는데 자 오늘 NPL 네 번째 시간에서 전반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NPL 채권 투자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먼저 NPL은 두 가지 투자 기법이 있다고 했죠. 먼저 배당으로 갈 것이냐 유입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배당을 통한 채권 해소 방법입니다. 배당. 자 먼저 배당으로 했을 때는 채권 해소 방법이 결국은 경매에 제3자가 낙찰받아서 거기서 배당을 받아오는 기법입니다. 담보부 NPL일 경우 담보부라는 건 그 물건의 1순위로 1순위 근저당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1순위 근저당. 자 1순위 근저당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아올 수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담보물건을 경매 신청합니다. 누가? 근저당권이. 그래서 경매 신청에 대한 배당으로 1순위가 채권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권 매입은 담보물건을 정확한 평가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물건이 1순위로 근저당이 있는데 이 1순위보다 후순위에 있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후순위들이 1순위보다 더 빨리 최우선으로 최우선 배당을 받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결국은 1순위 근저당을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하는데 이 1순위보다 더 빨리 배당을 받아가는 그러한 채권들이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어때요? 수익 분석할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 가격을 협상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민법상 또는 민사집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국세기준법상 지방세기본법 또는 4대 보험법률 여기에 따른 배당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숙지하고 예상 배당금을 평가 예상 배당금은 어때요? 최우선으로 나갈 수 있는 배당금을 평가한 다음에 가격 협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융권과 그래서 매수할 때 이 가격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실질적인 NPL 투자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을 통한 채권을 해소했을 때 그러면 어떤 방법론으로 한번 여러분이 수익 분석할 때 꼭 파악을 하시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NPL 매입할 때 가격 협상할 때 배당을 통한 방법입니다. 채권 최고액과 유효채권 유효채권이라는 건 공부를 하셨죠. 채권원금이죠. 그래서 총이자 부분입니다. 총이자에는 채권원금 보러스 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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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스 거기에 따른 이제 연채이자가 되겠죠. 연채이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유효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채권을 구입하여서 채권 채구액을 초과한 금액은 무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이 무담보 채권을 가지고는 채권을 해소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유효채권과 채권 채구액 사이 이 간격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매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또 1순위 근저당이기 때문에 정확한 낙찰 예상 가격과 배당 금액을 분석해야 됩니다. 얼마의 낙찰이 예상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가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입할 때 그 배당 금액은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해서 방어입찰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찰이 경매 물건에서 유찰이 쭉 됐을 때 어때요? 실질적으로 내가 매입한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지금 어때요? 2차 3차까지 유찰됐을 때는 내가 그 물건을 유입까지 방어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때요? 입찰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NPL 채권 매입할 때 반드시 수익 분석할 때도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을 통해서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또 질권대출을 질권대출은 몇 프로까지 해준다고 그랬죠? 90%까지 그래서 채권 매입 시에서 대출금을 확정합니다. 90% 그런 다음에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지금 현재 실투자금 이 실투자금과 대출금을 합해서 내가 과연 이 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짜리를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가라는 걸 예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경매 신청 채권이 아닌 가압류 채권 등을 집행권은 자 집행권은 확실한 채권을 구입하라. 경매 신청 채권이 경매 신청 채권이라는 건 이건 어때요? 확정 채권이겠죠. 확정.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확정된 채권이다. 자 그런데 가압류 채권은 어때요? 아직 미확정입니다. 미확정. 자 그래서 이 가압류 채권도 NPL로 매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부실 채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가압류 채권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가압류 채권 자 배당 범위가 확정되는 배당 요구 종기일 자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민사직병법상 이 종기일 이후에 매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어느정도 확정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은 가장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구입 시 수익 분석을 할 때 수집 분석을 할 때 매입 금액을 가격 책정을 할 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책정을 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배당 투자와 유입 투자 사건 실질적인 겁니다. 배당 투자 했을 경우와 유입 투자 사건 번호나 근저당 설정일이 오래된 것이 자 사건 번호는 어때요? 202016 뭐 타경 1271호 물건이다. 이 사건 번호는 2016년도에 경매를 신청한 물건이겠죠. 그러면 이 물건이 어때요? 지금 오랫동안 연체이자가 쌓여 있겠죠. 그래서 수익률도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채권 연체이자 유효채권이 어때요? 원금 이자 기본이자 연체이자입니다. 오래된 대출 채권은 담보물 저평가가 된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배당이지만 이제는 어때요? 유입에 의한 채권에서 방법입니다. 유입. 유입을 했을 때는 과연 어떤 부분이 유입이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물건의 1순위 근저당권을 2순위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입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입찰에서 그 물건을 낙찰받아서 다시 소유권 이전 후에 매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각했을 때 그 양도 차익을 보는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NPL 채권자가 배당 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경매 물건이 유찰된 겁니다. 2차 2차 3차까지 유찰됐을 때 실질적인 매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유찰된 경우 유입 하면서 방어입차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자 NPL 채권이 양수인들이 유입을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그게 방어입차 들어가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입에 의해 채권 유입할 때 채권 해소할 때 주의점이나 수익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수익분석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채권을 매입한 매수인이 대상 담보물건을 경매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낙찰 참여해서 낙찰받은 후 다시 어때요 재매각하여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라는 부분이고 자 유입투자는 경매 방식을 랩하고 있어서 정확한 배당 또는 경매투자를 분석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NPL 시장에서도 어때요 이 경매 진행 방식이나 경매 자체를 모르시면 어때요 NPL 투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까지 경매 시장에서는 어때요 배당까지 여러분이 전부 공부를 하신 다음에 NPL 투자에 임해주실 수 하는 바람입니다. 자 유입하실 때 다시 실제 취득가격이 있죠 실제 취득가격 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양도세 신고가 필요하겠죠 양도세 실질적으로 이 물건 취득가격으로부터 양도 취득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다 투자 수익이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는 어때요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은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NPL 투자에 대해서 파헤쳐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적인 내용부터 계약 방법 오늘은 수익 분석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주의할 점까지 체크해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PL 투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N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장소는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또 간단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약 꼭 하시고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으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안성선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매 물건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NPL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전해 드릴 정보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NPL 물건의 실전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을 보시면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8호선 암사역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아파트인데 그 면적은 건물이 72.85제곱미터 대지가 22.65제곱미터입니다. 층수로는 총 25층 중에 1층이 나왔죠. 실제로 1층이 경매로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이 많죠. 구조는 방 3개, 거실, 욕실 1개 욕실 1개 이렇게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2000년 6월에 중공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물건의 전체적인 감정은 어때요? 4억 2천만 원입니다. 4억 2천만 원 최저가는 지금 3억 3천 6백만 원까지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다. 자 여기에 있는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NPL로 투자해서 입찰까지 가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 30평형이죠. 채권자 가장 이 물건에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공공은행 그래서 이미 경매로 진행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4억 2천 최저가 지금 3억 3천 6백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여러분이 최저가의 10%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경매 신청한 청구 금액이 6천 5백입니다. 그런데 4억 2천이 감정가인데 등기 채권액이 어때요? 4억 2천 159만 3천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결국은 1순위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채권 해수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16년 5월 9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순위에 있는 가압류 채권을 매입할 때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 시간 이후에 매입을 반드시 해주시라고 했죠. 이제 등기부상의 어떤 채권을 매입해서 한마디로 부실 채권 매입해서 입찰하는 방식 아니면 배당에 참여하는 방식 이러한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 부실 채권이 됐을 때 등기부에 있는 권리를 NPL로 매입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경매 신청한 금액이 됐던 공공은행 공공은행 그래서 중개점 가락점 가락동 가락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매 신청 금액이죠. 그래서 6500원입니다. 4억 정도인데 6천. 지금 현재 이 물건 자체가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근제당권이죠. 1순위. 후순위가 어때요? 개인적인 가압류. 4500만 원. 가압류도 어때요? 부실 채권이다. 그래서 가압류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때요? 매입해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권리 투자랍니다. 이 권리의 투자는 권리 투자 경매라고 하죠. 결국은 권리 투자 제가 말하는 경매도 NPL 부실화되야지 그 물건의 후순위 권리를 채권을 양수해서 입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입지 여건을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다 보면 암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암사역 인근에 상당히 어때요? 구도심 쪽이지만은 어떤 주거 환경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원도 있고 초중고 대형마트 그리고 주민세탁까지 해서 종합시장까지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건물 특징으로 보시면은요. 건물은 계단형 아파트가 아니라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복도형. 2000년 6월에 중공된 복도형 아파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도형 아파트가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워낙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상태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현재 감정가격과 제가 여러분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시면은 네. 이 물건의 건물을 보시면은 보시죠. 암사역 인근에 바로 아파트 전체적인 세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의 이제 내부산. 실질적으로 내부구조 경매물건에서 내부사항을 볼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금 소유주가 경매를 당했을 때 내 물건을 브리핑을 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역할이 되면 좋은데 일반 물건이 아니라 경매물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경매를 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황조사 하나 감정평가 왔을 때 내 물건을 직접 여러분이 이렇게 브리핑해서 감정가격을 업 시키는 방법. 실질적으로 내 물건을 이렇게 좋은 물건이었다라는 브리핑을 해 주시는 게 훨씬 채무 변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물건이 내부구조도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침실, 당이 어때요?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하나, 연관 중소, 거발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 모습과 또 도면까지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암사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라는 점 꼭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쓰리룸 구조입니다. 앞서 개요 정보를 통해서 권리 분석까지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면서 가격적인 분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NPL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수익 분석을 해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에 투자했을 때 과연 내가 수익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투자금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NPL 네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모든 부동산의 경매물건속에서 권리 투자, NPL 투자했을 때 투자 포인트는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 수익률이 높은 이 부분입니다. 연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당 투자냐 유입 투자냐 이 두 가지로 있는데 예상 배당에서 취득시 소유되는 총원가가 배당 투자를 했을 때 수익 분석하는 기법이겠죠. 유입은 재매가 가격에서 취득시 소유되는 총원가를 뺀 부분이 유입 투자 어떤 수익률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당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당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유입 채권과 채권 최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한 부분이 많이 될수록 어때요? 실질적으로 제가 수익률이 커지겠죠. 클수록 양호하겠죠. 자 추후 담보물건이 고가로 낮출될 경우 수익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연체 이율이 높은 것일수록 좋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자 기본 이자의 플러스 연체 이자라고 했죠. 연체 이자 이게 유효 채권인데 결국은 기본 이자는 그 채무자가 은행과 계약했던 기본 이율입니다. 그런데 연체 이자는 이제 3%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3% 초과 금지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같이 NPL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PL 회사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물건의 NPL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최우선으로 나가는 금액을 빼고 내가 얼마에 매입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경매 신청한 원가 이하로 매입을 해주셔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매 사건. 여기서 재경매 사건 후 NPL 매입은 재매가 낄 3일 3일 이후에 매입하는 게 유리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에서 이제 점점 조금 회의까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석 자료를 검증을 할 때 분석 자료를 여러분이 매입할 때 검증할 때 AMC 회사는 어때요? 실제 계약하는 날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죠. 자 이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NPL 회사 그래서 NPL 회사를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신뢰성 있는 NPL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수익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 NPL 회사한테도 여러분이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가격도 어떤 추라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외화 표시. 자 외화 표시 채권 매입 시. 외화 채권입니다. 배당은 환율에 의해서 배당되므로 환율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환율이 오를 때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는 론세일 계약이 유리합니다. 론세일. 론세일이라는 것 어때요? 근저당권으로 채권을 양수하는 기법이라고 했죠. 내릴 때는 환율이 내리기 때문에 부동산을 제가 가져오는 게 좋겠죠.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이 NPL 투자했을 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NPL의 모든 기본은 어때요? 근저당만이 부실 채권이 아니다. 후순위에 있는 가압류 채권 또는 그 물건을 개발행위하다가 하는 워크아웃 채권, 특수채권 많은 채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류를 해서 여러분이 NPL에 투자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예상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감정가가 4억 2천만 원이었죠. 최저가가 지금 떨어진 게 3억 3천 6백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지금 현재 과거 사건이었죠. 사건 번호가 상당히 어때요? 16년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 시세를 한번 볼까요? 현 시세? 현 시세가 이게 7억입니다. 7억. 7억.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채권자들이죠. 등기부상의 채권자, 임대차상의 채권사 아니면 그 물건의 현황에 어떤 권리자들도 다 채권 해소가 가능한 물건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물건은 어때요? 낙찰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예상됩니다. 그럼 그 물건에 MPL로 투자했던 모든 채권자들은 어때요? 수익률이 극대화되겠죠. 이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입찰, 혹시 입찰하실 분들은 어때요? 최저가 3억 3천 6백만 원 이상 입찰가를 적으셔야 되고 당일날 입찰하실 때는 3천 360만 원 입찰 보증금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는 희망가격, 내가 최저가 3억 3천 6백만 원 이상 입찰 가격을 적고 입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MPL 투자에 대해서 정리 도와드렸는데요. 또 암사동의 아파트를 통해서 MPL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정보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MPL의 개념과 부실 채권 매입 방법을 알려드리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필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대표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민하고 좋은 물건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립니다. 이사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할게요. 끝번호 368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상도 3호 아파트 7억 2천이고요. 구로에 천황동 2펜하우스 33평형 6억 8천. 둘 중에서 어디가 나을까요? 현재는 전세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이사 예정입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이신 것 같고요. 동작구 상도동의 아파트와 구로구 천안동의 아파트를 보고 계시거든요.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디가 더 좋을까요? 두 가지 아파트를 비교를 한다면 두 가지 아파트가 다 역세권에 붙어있는 아파트다. 이게 되는 것 같고 아마 직장 아이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편하게 출퇴근하는 그런 지역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물건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한 3, 4천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펜하우스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 펜하우스인데 상당히 좀 크죠. 2단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천 세대 이상 되는 지역들입니다. 7호선 라인이 좀 지나가고 있고 2단지 쪽은 보시게 되면 1단지와 맞물려서 천학력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3단지라든가 밑에 있는 4단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붙어져 있습니다. 아마 역세권 지역을 찾게 된다면 아마 2단지와 4단지, 1단지 이 정도는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으로 해서 상권은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분이라고 하시면 초등학교하고 약간 거리는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3단지나 4단지 같은 경우는 도보 거리 내에 있지만 2단지보다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냐, 이거보다는 어느 쪽이 좀 더 편안하게 출퇴하느냐 이렇게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가격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상도 쪽에 있는 아파트, 상도 3호 아파트를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쪽에 상도 3호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상도 3호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숭실대역과도 도보 거리 내에 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한다면 상도 3호 아파트가 약 한 700세대가 약간 안 되는 한 670세대 정도가 되고요. 주변 지역의 현대 아파트라든가 주변의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힐스테이트라든가 밑에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상당히 크고 상당히 많이 또 선호를 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보니까 가격대가 한 30평 기준으로 해서는 한 10억대가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 앞에 있는 천황 2편 하우스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가격대 자체가 약 한 7억 천 정도의 지금 현재 매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그 가격대를 좀 보게 되면 어떻든 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고가 아파트 또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기준점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9억 정도면 고가 아파트 9억 이상이면 15억 이상이면 초고가 아파트 해서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놓고 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한 7억 천 정도의 유지가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도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30평액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9억대는 좀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아파트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오름,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현재는 한 7억 천, 2천 정도가 되지만 1, 2년 이후에는 한 8억 정도 수준 이상의 가격대를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이고 역세권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찾고 있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로 쪽에 있는 이펜하우스보다는 상도 쪽에 있는 상도 아파트를 조금 더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작구 상도동의 3호 아파트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역세권의 위치에 있고 앞으로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나 투자 목적이나 모두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문자 사연이고요. 끝번호 6620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양 6단지 아파트 2019년 8월에 매입을 했고요. 따님 이름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현재는 세대 분리 중이고요. 평수는 22평입니다. 매도시기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아마 세금적인 부분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좀 체크해 볼까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2018년도 정도면 한 2년 정도 지난 거죠. 좀 더 보유를 하셔라. 결론을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양 6단지 하게 되면 상당히 호재거리가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양역에 유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의 고어선 라인들 소위 말하면 김포공항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고어선 라인, 강남쪽으로 뻗어가는 이 라인들 중에 직행에 쓰는 노선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것은 누차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가양역과 인접했다는 것이 점수를 하나 더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위쪽에 마곡지구가 또 유치해 있죠. 이 마곡지구가 아직 왕성 단계는 아니고 현재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한 2년 있으면 약 한 14만 명 정도 13만 명 정도를 직장인 수요층들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약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와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수요층들이 만들어지는 시기, 어떤 도시개발지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바로 수요층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지금 지나봐야 주변 지역으로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어떤 그 집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을 좀 추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마곡지구 안에 있는 엠벨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의 가격 방향을 좀 했습니다만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까지 뻗어나기에는 시간이 약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CJ제일재당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현재 좀 토지가 매각됐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약 한 1조 한 3천억에 매매가 됐다는 얘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얘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CJ제일재 쪽에서 여기에 복합단지를 구성을 해서 관광단지를 소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 자체가 상당히 좀 좋고 주변 지역에 양촌향교역이라든가 가영역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가영대교 이 사이에 월트컵대교가 올해 완공이 됩니다. 월트컵대교가 완공이 되면 직결로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부가선 도로의 어떤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즉각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또 월트컵대교가 연결이 되면 바로 이제 도로 자체가 문산과도 연결이 됩니다. 직결도로 고속도로하고 또 직결되는 도로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 지역이 이 가영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가영역과 양촌향교역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곡지구 안에는 대기업의 어떤 개발연구소, 개발연구단지. 소위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하청업체에 대한 수혜층들이 생길 것인데 이쪽의 기포공항 쪽 자체는 물류단지로 만든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면 하청업체들이 근무하는 물건들은 어디서 생기느냐. 양촌향교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가영역 쪽 주변 지역. 소위 말하면 가영대기와 연결되는 이 직결도로에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직산업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층들을 예상을 했었을 때 가영역단지라든가 5단지 이쪽 주변 지역의 어떤 전세가 성승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지역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많다는 것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중고 아파트 매매단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매도 시기 자체를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한 2026년에서 7년까지는 내가 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가영역단지 같은 경우는 한강변을 뷰를 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 단지가 남양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거실 쪽으로 한강변, 환경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복도형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영역단지 자체가 이게 30평형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니라 소형평형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거주 형태보다는 전세를 놓고 갭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좀 현재 가영역단지는 현재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입점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카바를 하고 가격 상승에 대한 폭은 상당히 좀 살아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 약간 4년에서 5년 정도 좀 더 보유하시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의 좋은 점만 보고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호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볼 때까지 장기적인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주택시장 전망과 투자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시장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드리고요. 매도 매수 타이밍과 세금적인 이야기 또 이 경제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세권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삼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선착순 10명의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는 이사님 직접 만나고 또 상담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라는 점 꼭 유의해두시고요. 서울전화 02-21i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은 강서구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강서구청역이라고 해서요. 강서구청역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서부광역철도라고 하죠. 이게 이제 강서구청역, 서부광역철도 안에 강서구청역이라고 해서 새로운 역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기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치를 봤었을 때는 상당히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서구청 애정역에서 도보 약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12월 단지 준공 애정이고 계약금을 놓고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일단 선점할 수 있는 장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사 면적은 약간 15.76평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복층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이 본 물건지가 있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복층 형 오피스텔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희수성으로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현재 계약금 10%의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일단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는 정보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내년 말에 중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강서구청역의 신설과 함께 앞으로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지 한번 체크해보면서 호재들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입지 또 배우수요라든가 주변의 환경 여건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역사에만 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수익률은 잘 나오는데 매매가가 잘 안 올라요 하는 것이 이 오피스텔의 한의 특징이거든요. 하지만 오피스텔의 어떤 지리적 장점을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매매가 상승과 또 임대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험 물건 같은 경우는 이 가양대기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양대기하고 연결이 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쪽에 상암 DMC하고도 바로 직결로 연결된다는 거죠. 거기서 넘어오는 수요층들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강서구청 이 강서구청 예정역에서 도보 약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주변 지역이 마곡지구와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마곡지구 주변 지역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이대 목동병원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 공간과 편의시설을 다 갖춰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자면요. 주변 지역이 6호선과 5호선 라인 자체가 지나가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는 것이 한의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 교통에 대한 여건을 보시게 되면 이 가영대교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성상대교하고도 바로 직결돼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지수산업센터하고도 바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우수한 수요층들이 주변 지역에 포진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호재거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부광역철도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부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11개 노선에 정체역이 생기는데 거기서 무려 약 5개 노선 자체가 환승력이 생길 정도로 주요 곳곳에 있는 지하철과 연결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후 수요를 보시게 되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본 물건지가 만들어지는 시기 소위 말하면 중공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 마곡지구의 어떤 수요층이 약한 17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암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약한 3억 명의 직장인 수요층 또 고로 디지털 잔지라든가 영두포 업무지구 또 여의도와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세가 안정 또 월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이 화공역과 공항대로를 이용한 발선역과 등천역과도 바로 직결로 연결이 되고요. 또 이제 한 600m 정도의 우정산 공원이 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과 편의시설 어떤 교통에 대한 어떤 편리성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 또 미래가치로서는 어떤 서부강의 철도라든가 어떤 월드컵 대기의 완공으로 인한 어떤 도로에 대한 교통량의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붙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집가상승의 기대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서부강의 철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이 원정에서 시작돼서 홍대 입구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입니다. 이게 이제 지하철도로 연결이 지하 도시철도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 안에 이제 신월역이라든가 화공역 또 이제 가양역이라든가 상암 DMC역,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홍대입구 이렇게 노선 자체가 상당히 좋은 지역에 환승되는 환승역과도 잘 연결된다는 것도 하나에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강서구청역이 생긴다면 바로 강서구청역에서 도부약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매도, 적정한 식의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강의 철도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정에서 강서구청, 홍대입구로 연결이 되고요. 또 수도권 한강 횡단철도의 어떤 철도의 노선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지역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월트컵 대교입니다. 이 월트컵 대교가 완공이 되면 주변 지역의 어떤 직결되는 노선과 바로 직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산대교라든가 주변의 어떤 교통량 해소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도로 또 서부강선도로 이런 것과 같이 또 직결이 돼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의 지역이 바로 이 강역 쪽 주변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복층용으로 좀 구성이 돼서 주변 지역의 어떤 물건과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새롭게 들어가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상 가입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가 약한 1억 6,7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현재 보수로 잡아서 약한 2천에 월 60만 원 정도. 전세를 넣게 되면 개투자로 거의 한 1천만 원대에 개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대출과 보증금을 하신다면 실주자금 약한 2,700만 원. 하지만 이 물건 자체는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금 10%의 중도금 무이자로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요층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더 선오도가 높은 또 로망이기도 하잖아요. 복층 오피스텔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정보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토지가 기다리고 있고요. 위치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그 예안면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위치해 있고요. 태양광으로서의 어떤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본 물건의 특징을 보게 되면 100kW의 발전 허가라든가 개발 행위가 현재 좀 득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토목공사라든가 배수로 또 집수정이 완료가 되어져 있고요. 현재 그 REC라고 해서 REC 가중치 조금 말하면 한전에서 파는 전기 또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파는 전기 이렇게 좀 나를 수가 있는데 민간 소비자한테 파는 REC 가중치가 1.2로 현재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PPA라고 해서 한전화구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확보가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가는 8천만 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서 토지 소개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토지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행위의 허가를 언제쯤 득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발전사업과 개발행위가 허가가 완료가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물건이 아니고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은 완료가 되어져 있는 물건이고 또 토목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물건이 잘 맞밀가 되면 내년부터는 월세 수익을 한전과 민간사업자한테 골고루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본 물건의 토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업 토지를 매입해서 발전허가, 개발행위 허가, 토목공사가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게 되면 발전허가와 개발행위까지 다 가져오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공후의 상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바로 이쪽에는 1차 부지에서 현재 태양광에서 현재 좀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반공사가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안전적인 조치를 취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익구조를 말씀드리자면 그 S&P라고 해서 한국전략과 태양광발전사업자 소위 말하면 토지 소유주와 발전수익을 맺습니다. 이걸 S&P라고 하고요. 또 이제 공급의무 발전사회가 있죠. 소위 말하면 석탄을 떼서 발전기를 일으켜서 진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알리스라고 해서 발전수익을 태양광발전사업자 소위 말하면 토지자한테 수익을 내드리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고정가격입찰참여서가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입찰에 참여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까지 다 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예상수익을 보시게 되면 판매금액 16만 5천원과 17만원 사이에 발전참여 의향서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수익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고정가격수익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한 90만원 정도가 12개월 동안 한 15년 정도 월세가 수익이 나오고 또 250만원 정도가 12개월치 5년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자와 언급을 떼게 되면 9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5년 동안은 이자를 안 떼고 그냥 수익만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억 8천 5백만원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매매가는 현재 8천만원입니다. 이 대출액 즉 토지 및 시설 전체 비용의 약 한 70% 이상 60% 이상의 대출이자가 대출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투자금물을 장당히 좀 적게 가져가면서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받아낼 수가 있고 나중에는 그걸 우에 설치되어져 있는 것들이 자기 수의가 되기 때문에 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월세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해서는 상당히 월등한 어떤 수익이 나오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 토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게 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절차들이 이미 다 완료된 토지이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접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위치한 토지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분석부터 투자 전략 그리고 세금적인 내용까지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다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삼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끝나는 듯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좀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침체되는 것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에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항상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